이 전염병에 대한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전염병의 원인은 뭐냐?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의 원인을 사실은 미생물학이 태동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럼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떤 그런 이블 스피릿, 악령 같은 것들이 병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그리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아테네의 역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질병은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악령이 일으키는 병은 아니다.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러한 개념을 확 뒤집는 그러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질병이 사람 간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역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이클 스월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헐벗은 채로 토하기도 하고, 열에 쓰러지기도 하고 아주 참혹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사실 아테네의 역병이 그 당시에 무슨 병이었냐, 이건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 아테네의 역병 때문에 아테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스, 아테네 시대가. 그러고서 이제 로마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론을 앞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악령에 의한 그러한 병의 발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리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 간에 전파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론을 크게 장기론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오늘날 이거는 완전히 다 폐기된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미생문론이 있어요. 미생문론이 나오면서 장기론은 다 폐기가 된 거죠. 장기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미아즈마라고 해요. 미아즈마. 그래서 미아즈마 시어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공기입니다. 오염된 공기. 이 오염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 모든 공기 속에는 병을 일으키는 포자와 같은 그런 씨앗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킨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바로 그 이론입니다. 이것이요. 미생물이 이렇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론이 지배해왔어요.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뭔가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인데 위에 지금 괴물 같은 이거 뭐냐면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무시무시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콜레라 역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콜레라가 바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속에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어서 콜레라가 이렇게 퍼지는 거다. 그게 왜 틀릴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공기에 그게 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미아즈마 이론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쁜 공기,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러한 냄새 나는 공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보건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도 많이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질병 발생을 약간 완화시킨 그런 측면을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완전히 폐기된 그러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게 된 이론이 바로 미생물론입니다. 이 미생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완전히 아주 과학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여전히 미아즈마 theory, 장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걸 점 theory라고 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세균의 종류 또는 세균에 의한 그러한 전염병, 그러한 걸 쭉 나열해 보면 파상풍이라고 들어봤죠. 파상풍. 이제 막 신경이 이렇게 너무 활성화되어서 온 몸이 굉장히 근육이 강직되는 그러한 신경계의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파상풍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심한 설사를 유발해서 탈수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장티푸스. 이건 옛날에는 장질부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매독, 저건 성병이죠. 저것은 사실은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러한 급성 전염병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전염병을 용어로 infectious disease다 하면서 여러 개 있고 contagious disease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러한 접촉에 의해서만 퍼지는 저러한 전염병은 contagious disease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 속에서도 그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콜레라, 옛날에는 호혈자라고 그랬고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사실은 없었죠. 그다음에 결핵. 오늘날은 헬리코박터. 이거 위험 일으키는 거죠. 헬리코박터 오래 갖고 있으면요. 위험까지. 이질, 설사 일으키는 대장균병이고요. 그다음에 패스트. 이거 완전히 중세 역사를 문 닫게 했던 유럽의 3분의 1에 이르는 인구를 몰살 지켰다고 그러거든요. 이 무서운 패스트. 그다음에 이제 한센병. 그다음에 이제 출혈성 대장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장질환인데 역시 대장균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병이고요. 그다음에 탄저병이라고 아주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창자, 폐 이런 데 아주 굉장히 심한 병변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것도 역시 세균이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인 거죠.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균학의 역사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세균이라고 하는 걸 처음 힌트를 얻게 된 것은 현미경이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안토니 판 레이번호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사람이 이제 렌즈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고요. 현미경을 만들어서 뭘 봤냐.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대 모양으로 생긴 움직이는 뭔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애니말 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큐은 이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벌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뭔가 작은 벌레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 입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역시 이제 애니말 큐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작은 벌레로 이루어진 큰 벌레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생물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좌우간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처음 관찰했다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아주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 되게 쉽네요. 남들 안 할 때 하면 뭐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균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루이 파스테로라는 사람이에요. 루이 파스테로. 그래서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광견병이라든지 탄저 이런 걸 이렇게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발효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효.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세균이나 효모 이런 것들이 당분. 그렇죠?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든다든지 또는 산, 초산, 식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만드는 거. 젖산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발효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 그 당시에 서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치즈. 치즈가 있고 또. 요구르트. 프랑스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와인이죠. 와인이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효는 바로 미생물의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가 왕이었는데 이 와인이라든지 우유 이런 것이 사실은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좀 해결해봐라. 그런 특명을 이제 루이 파스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균법을 개발을 해요. 물에 이렇게 끓이면 그렇죠? 끓이면 살균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유 살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파스테로에 저온 살균법이 이렇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영양분도 파괴하지 않고 세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살균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이분의 업적은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플란스크에 고기 국물을 이렇게 넣고 밑에서 가야를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이 다 죽겠죠?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위에 목을 딱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부패하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죽인 다음에 하나의 거 일부를 이렇게 부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면서 그만큼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까만 점은 지금 세균이 증식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끓인 채로 가만히 두면 S자로 이렇게 백조목처럼 이렇게 돼있을 때 세균이 들어갈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이 무슨 뭔가가 이렇게 문제다. 이걸 이제 밝혀낸 거겠죠. 그리고 이제 루이 파스테로와 당대의 그런 학자인데요. 정말 세균학 역사에서 이렇게 빠뜨릴 수 없는 근대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러한 결핵균이라든지 콜레라, 탄저 이러한 원인균을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것을 실험동물에게 투여하면 그러한 병이 생기냐.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실험적으로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코어의 과설이라고 해요. 코어의 과설. 이제 지금 보는 그림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세포. 우리 다 세포 다 가지고 있죠. 세포는 이제 대개 다 그런 건 알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또 옹골한 공간 같은 모습이고요.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는 여기. 여기 바깥에는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안에 핵이 있는데 핵도 핵막으로 쌓여 있고 핵과 세포막 사이의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한다. 이 세포질에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걸 신호가 핵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핵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그 유전자가 명령을 내려서 단백질을 생산을 해서 이 세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균을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죠? 이제 세균은 바깥에 세균도 다양한 모습이지만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긴 꼬리가 이렇게 있죠. 이건 세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맨 바깥에 세포에 막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싸고 있고 안에 보면 여기에 보라색으로 실과 같은 그러한 물질이 있죠. 저게 바로 유전체입니다. 이게 유전체인데요. 아까 일반 우리 세포에서는 핵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 세균은 핵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포 안에 그냥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을 우리가 원핵 생물이라고 해요. 원핵 생물. 진핵 생물이다. 원핵 생물이다. 들어봤죠? 핵막이 있으면 진핵 생물이고 없으면 원핵 생물인데 자구간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 세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소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전부 모여요. 항원입니다. 항원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따라 어떤 것은 이게 어떤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이것이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이것이 병원성을 가지고 어떤 세균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병원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균이 만든 그 단백질을 우리는 특별히 독소라고 해요. 독소. 독소. 톡신. 그렇죠? 감사합니다.